한글자막 by 한효정 덕분지 이번에 대표팀에 합류하는 인드라 코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문제점을 찾을 것입니다. 일단은 뭐 AFF나 모든 대회 나가면 목표는 우승입니다. 우승을 시게임에서도 우승이고 스즈기컵에서도 우승이고 목표는 우승이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무조건 달려갈 것입니다. 물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선수들과 우리 코칭스랩 우리 협회 회장님이 필요한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